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임용영어 대비를 위한 일반영어 독해 특강을 들고 돌아온, 왔다고 해야겠죠. 네, 준비하는 추정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 원서 특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독해 쓰기 스킬 원서 특강. 자, 우리 강의 제목에서도 저희들 독해 스킬 특강, 특강에서 원서를 이용한 선생님들의, 또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독해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어떤 틀이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소들이. 그런데 그 요소를 제대로 된 원서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학습하는 그런 특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팀에서 예전에 이 특강을 교수님들께서도 다시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새롭게 플랫폼을 옮기면서 제가 이제 맡아서 이제 이 독해 원서 하나를 가지고 가장 이제 잘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독해의 능력과 또한 쓰기까지 기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의 학습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또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원서 특강을 저희 팀에서 기획을 했고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독해 특강에 관심을 가지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제 독해가 내가 독해 능력이 좀 부족하고 좀 어떻게 늘려야겠다라는 것을 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품고 영어 좀 잘하고 제대로 읽고 실력 좀 향상됐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잘된 원서를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어떤 요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it is easy to set and done. 오케이? 그래서 아는 것은 쉽지만 행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임용 강의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이해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특강에서도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OT 부분이지만. 자, 그래서 제 강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일단 강의 제목 한번 보세요. University Success Reading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서 책 제목이고요. 거기 Intermediate to High Intermediate 그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벨이 선생님께서도 뭐 Advanced Level을 하고 싶다. 아니, 나는 좀 초보 아닌가. 그래서 Basic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레벨을 지금 자기가 어떻게 딱 측정하기도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 스탠다드한 레벨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Intermediate to High Intermediate 레벨이라고 하는 원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강좌명은요. 일반 영어 대비 독해 스킬 원서 특강이라고 해봤습니다. 좀 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좌명이 일반 영어 대비 독해 스킬 특강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쓰기까지 더 플러스해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는요. University Success Reading, 아까 Pearsness 나온 아주 유명한 영어 학습 회사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프로젝트로 나오기도 하고 출판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좋은 교재들이 출판이 되는데 거기에서 Intermediate to High Intermediate Level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런 책을 갖고 쓰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수강을 하시게 되면 그 사이트에 저희들 자체 강의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프린트 아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PPT로 작성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쭉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모범 답안까지. 여기에 보면 여러 연습, Dreads, Exercise and Dreads.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당연히 해보게끔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저희들 모범 답안까지 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생님들께서 이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교재 자체를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별해서 그 내용을 선별해서 그 요소에 맞게끔 8주차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에 맞게끔 또 시간에 맞게끔 강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주된 내용을 뽑아서 선생님들께 꼭 이 스킬을 가르쳐 드려야겠다는 그 부분만 뽑아서 선별해서 강의 자료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가급적이시면 이 원서를 직접 구입하셔서 보시면서 공부 쭉 하시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쭉 하시면서 직접 풀어보시고요.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그렇게 하시면서 쭉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강의 개요는 한번 읽어보시죠. 고나운도 일반 영어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꼭 필요해요. 리딩 분석과 영장문 필수 스킬을 훈련하는. 자, 제가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독해 탄탄 기본 수업이다. 독해를 제대로 하고 이해하고 분석할 줄 아는 그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메인 아이디어 파악하고 요약 훈련, summary, paraphrase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유추 인프렌시스, 스킬 향상 훈련은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목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용에서나 다양한 영어 시험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생물학, 경제, 인문학, 사회 등의 원전이서, 원문을 읽고 영장에 필요한 표현 연습과 paraphrase, 분석, 요약, 활동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책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제가 뭐 이렇게 연습해보십니다. 그리고 과제로도 좀 이렇게 부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리딩과 또한 글쓰기까지 선생님께서 자신감을 좀 키워가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저희들 이제 특히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스타트를 할 때 이 부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문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조금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책 커버를 제가 사진을 좀 넣었고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책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책. 맞죠? 자, 이 책인데 자, Universe Success. 이 책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영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좋은 교재로서 또 대학에서나 아니면 전문 영어 과정에서 독회 과정에서 좀 쓰이는 교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 Universe Success Reading에서 나오는 Table of Contents, 그래서 목차입니다. Part 1, Fundamental Reading Skills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이 OT에서는요. 이 액티브 리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강의에서, 1주 차부터 시작되는 강의에서는 이거부터 시작해요. Main Idea and Details.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Main Idea도 자꾸 Supporting Details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디테일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고 관련된 지문이 이제 나옵니다. 밑에. 그런데 이제 그 비즈니스 앤 디자인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비즈니스 관련된 거. 그래서 쭉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Part 2에 가면 Critical Reading Skills. 그래서 Facts and Opinions, Inferences and Predictions, Classification, Specialized Vocabulary,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또 요거는 이제 Process 이렇게 가장 있는데 쭉 나오고요. Part 2에 그 다음에 Part 3 가면 Extended Reading 해갖고 이제 이 글에 대해서 글을 진짜 제대로 읽으면서 이제 그 원문을 쭉 읽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Practice를 좀 하는 그래서 확장된 어떤 독해 개념으로써 이제 마지막 Part 3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킬적인 면을 제가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많이 연습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그 독해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좀 분석하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다 모든 독해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내용을 꼭 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스킬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예요? 일단 임용 일반 영어 대비 위한 독해맵 쓰기 스킬 향상 하고 써놨거든요. Required skill sets 하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게 이제 좀 처음부터 또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저희들 임용시험에서 Direction 하죠. Direction. 그렇죠? 아시겠죠? 첫 번째 fill in the blank with the one most appropriate word from the passage. 자, appropriate word from the passage. 하나의 단어를 기입하는 거예요. 기입형. 그리고 나서 then explain what the underlined part means. 자, 보세요. 독해를 해서 여기서 추론을 해서 유출을 해서 하나의 단어를 본문에서 골라서 기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운 것 같아요. 본문에서 어, 답이 있네. 한 단어네. 하는데 그게 의외로 만만치 않거든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언널라인 part가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이죠. 이게. 그래서 이 서술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맥락에서 컨텍스트에서 컨텍스트에서 어떤 의미냐라는 것들을 본인의 영어로. 이거 되게 중요해요. in your own words. 오케이? 본인의 영어로 반드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글쓰기 연습.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단어 이상 쓰시면 안 되는 거 연속해서 아시죠? Four consecutive words. 네 단어 연속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는 paraphrase. paraphrase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 1주차 강의에서도 paraphrase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는요. Write a summary following the guideline blog. 자, 중요한 게 뭐예요? summary.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는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summarize the verb passage in one paragraph. 하나의 paragraph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paragraph의 어떤 요소, 그거를 조목조목 알고 그 요소에 맞게끔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즉, 아시겠지만 topic sentence라고 들어보셨죠? topic sentence, 또 main thesis, 쓴 다음에 그것을 놓고 이제 supporting, main supporting details, main supporting details, 또 minor supporting details 해서 하나의 패러플을 구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conclusion까지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provide topic sentence, 그 다음에 two supporting ideas, 이게 supporting sentences, 그러니까 main supporting, minor supporting 해서 minor detail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main details, minor details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여튼 supporting 아이디어를 두 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ncluiting sentence, 결론 sentence를 하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보면 정확하게 나와지죠. topic sentence 하나, 그리고 supporting sentence 두 개, 그 다음에 conclusion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다섯 단어 연속해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paraphrase를 제대로 해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자꾸 이제 시첸말로 밟힌다고 할게요. 그 단어들이 이렇게 자기의 밟히니까 그 밟히는 그 단어들을 아, 내가 밟아줘야지? 다시 써야겠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급하다 보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들을 그대로 막 쓰고 그 패턴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구조까지 바꾸고 그 다음에 단어까지 바꾸고 자기만의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마 이 부분은 뭐 많이 주지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 미리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은 연습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지해야겠죠. 이런 요소들을 조목조목 정확하게 능력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독해의 기본에 충실한 영어 독해의 기본에 충실한 자, 영어 독해의 기본에 충실한 독해 능력 자, 이렇게 써놨어요.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충실한 자, 기본에 충실이죠. 기본에 충실한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주셔야 됩니다. 즉, 일단 첫 번째 텍스트 애널리시스와 클루를 파악하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텍스트에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안을 유치할 수 있는 반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요소들이 Topic, Main Idea, Text Analysis, Paragraph Analysis, Intro Body Conclusion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 아, 이거는 Topic이네. 아, 이거는 Main Idea네. 그 다음에 이거는 Supporting Detail이네. 그러면서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떻게 또 서포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셔서 글을 읽을 때 액티브하게 분석적으로 그런 글을 읽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해석에 급급하고 내용을 이해하려고만 그런 식으로 무작정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분석적으로 그 다음에 요소가 있으니까 그 요소를 좀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네. 자, 특강 강의 목차입니다. 자, 팔주가 쭉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독해 필수 스킬을 선별해서 학습을 하자. 이렇게 학습을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에서 방대한 내용을 전부 다 다루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마 week 15 or 20 그 정도까지 나오면 조목조목 모든 책에 있는 걸 다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거는 너무 안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8주 차 과정으로 해서 한 주에 하나씩 한다 보시면 두 달 과정이겠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픈되는 것은 5월입니다. 네. 5월에 오픈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발동을 건다고 할까요? 물론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Week 1에서 Main Idea Detail을 하고요. 두 번째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Cause, 원인, 결과 거기에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 week 3 Develop Fluency and Accuracy 이렇게 목차 제목을 정해본 거예요. week 4, Facts and Opinion 그래서 책에서 그 요소들을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week 5는 Inferences, Predictions week 6, Classification week 7, Specialized Vocabulary 하고 나오고 week 8은 Test, Skip Practice 그래서 저희들 진짜 프랙티스하면서 가는 그런 과정까지 해서 8주 과정으로 저희들 구성해서 선생님들께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부분을 보시죠. 자, Part 1에서 제가 week 1에서는 다루지 않거든요. week 1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그런데 Part 1에서는요. 기본적인 어떤 프린시플이나 그 다음에 Active Reading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선생님들도 책을 보시고 한번 그 원전을 보시면서 나중에 따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크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주지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주지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Vocabulary Building 했는데 Active Reader가 되라. 이렇게 일단 제목부터 제가 이제 붙여본 거예요. Active Reading을 했는데 Active Reader가 되자. 뭐냐면 적극적으로 읽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게 아니라 Vocabulary Building. 당연히 열심히 읽는 건 당연하고요. Vocabulary Building. 즉, 선생님들의 어휘력을 정말 많이 향상을 시켜놔야 돼요. 즉, 끄집어낼 수 있는 어휘를 말합니다. 즉, 이걸 Active Vocabulary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적다고요? 그러면 많이 이제 하셔야 되죠. 많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말하거나 쓸 때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공감하시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경우 정말 많았고요. 그쵸? 아, 이 단어 아는데 왜 말할 때나 쓸 때 왜 안 나오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Active Vocabulary 아니에요. Passive Vocabulary예요. 선생님들이 어디선가 학습으로 통해서 그냥 익히셨던 거예요. 물론 딱 보면 아, 이거 무슨 뜻이야 하고 알고 있어도 그게 정말 제대로 본인이 아웃풋할 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Active Vocabulary예요. 그 Active Vocabulary 을 갖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시연을 하실 때 물론 시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나 표현들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해진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Reading 할 때는 또는 쓸 때는요. Active한 Academic Vocabulary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죠. Essential하고 Vital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Taking Notes 이게 뭐예요? 필기하는 거죠. 필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nnotating 하라는 겁니다. Annotating이 뭐냐면요. 어떤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라는 겁니다. 주석달기 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Margin of the Page 페이지의 여백에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어떻게 적으라고요? How to annotate 하고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죠. Note the definition of Key Terms and Expressions 그러니까 중요한 용어나 표현들의 정의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 Record Opinions and Emotions you have while reading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적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이름은 어때? 하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끌적끌적 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sk Questions about Information that you find unclear or incomplete 그러면 이렇게 question mark 하면서 이건 왜 그렇지? Why? Why did they think that? Why did they do that? 뭐 이렇게 쓴다든지 How? How come they came up with the idea?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쓸 수도 있고 네 번째 Make connections between the information you are reading and something you have read heard or expected 이렇게 뭔가 자기가 읽었던 정보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Identify important details 중요한 디테일들을 Identify 뭐 밑줄 쳐도 되고 동그라미 해도 되고 하이라이트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섯 번째 Summarize actions of the test 요거는 제가 이거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6번은요. 6번은요. 자, 6번은 왜 그러냐면 써머리를 저희들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써머리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요지를 적어보고 주제를 뭐 간단하게 주제보다 요지를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요지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문장 단위로 쓰는 걸 말해요. 그래서 문장으로 한번 써보시고 First sentence로 하나 한 문장이라도 그렇게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annotating이라고 해요. 이 annotating을 좀 하면서 글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이렇게 뭔가 써보면서 액티브한 리딩을 하라. 이게 상당히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 OT에서 좀 Part 1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월, 6월에서 저희 원사특강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영어 이제 기출풀이도 그때 같이 제가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들어주시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되게 빡빡하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독후의 능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7월, 8월에 뭐가 들어가요? 자, 문제 분석과 이론 정리 즉, 핵심 유형 풀이라고 해서 이제 또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런 거 이제 진행하면서 그때는 이제 정말 액티브하게 리딩하면서 제가 특강에서 배웠던 요소를 조목조목 짚어보시고 분석하면서 선생님들의 어떤 쓰기 능력과 독해 능력 향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앞두고 9월, 10월에 저희들 팀의 하이 퀄리티 베리 하이 퀄리티 실전모의고사를 고퀄 실전모의고사를 풀면서 선생님들의 어떤 실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오티를 좀 진행을 하고요 선생님들하고 위크1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독해 특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같이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기대해 주시고요 위크1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시작합니다.